이 소녀를 찾으면 되네. 사진에 있는 그곳에 이게 뭐지? 몇 살이까? 찍지 마! 고맙죠! 우리 지역도 런닝면 촬영이 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동네를 소개해 드리려고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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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미션 드리겠습니다. 미션이에요? 본인의 미션 런닝맨 사인 자판기. 본인의 사인 30장을 먼저 해 주면 통과. 본인의 사인 30장을 먼저 해 주면 통과. 저 앞에 보시면 스티커 사진이 있잖아요. 있는데요. 거기에는 멤버 7명의 이름이 적힌 버튼. 사인 자판기를 이용하실 시민들께서 들어오셔서. 이름 자판기를 누굴 누르고 하느냐. 30장을 먼저 해 주면 통과. 아 야 별걸 다 한다. 아 회의를 얼마나 하는 거야. 2분 2분 2분. 되게 오래 걸려요. 아 요즘에는 30장 건강하잖아요. 아 요즘 뭐. 좀 구조하세요. 네 뭐 빨리 끝날 것 같은데. 꼭 몇 개 아니어도 다른 사람 거 누를 수 있겠네요. 자 그래서 다른 사람 거를 눌렀을 경우에는. 게리씨가 직접 특화된 포지털 동장을 찍어서 주시면 됩니다. 아 요즘 이렇게 투표잖아요 이거는. 매니저랑 스타린스 얘들아. 가족들 안돼요. 아 이거 외진 곳에 들어오냐고 이거. 아 근데 왜 이렇게. 아 근데 왜 이렇게. 아 초등학교 앞에 가야 되는데. 여기 저 광수 동네인데. 남양주. 남양주 시민 여러분. 남양주의 힘을 보여줍시다. 우리는 하나. 아 그럼 누가 내다보는 것 같지. 여기 이거 누가. 너무 불과 너무 길바닥 아닌가 여기. 아 죄송한데 여기는. 너무 왠지예요. 요새 주위라도 둘러봐요 여기는 산속이에요 산속 저를 찾아주세요 여러분들 사인하고 싶다 사인을 받아가세요 사인을 해드립니다 사인을 받아가세요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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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번 멘트가 바뀌었다고 얘기해 그동안은 공부 열심히 해요 편집 열심히 해요 내가 바꿨어 넌 공부 열심히 해요 야 너도 반박 써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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